또 싹 잘 보려면 5뉴어줄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.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 아까 다 해서 드립니다. 싹 해서 아 내가 저한테 왜 아까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? 이 나라는요. 똥팔육 우리 586들이 나라를 알아먹었어요. 맞죠? 여기 여기 이거 업데이트해서 우리나라 운동권이 나라를 알아먹었어. 사실이잖아요. 이거 사용방법을 알려주세요. 저한테 사시면 제가요 일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쌍구를 팔아 나이 생분들한테는 좋은 걸 팔아야 돼요 이게 뿌옇게 나온 걸 안 찍히면 사모님 저야 무조건 경찰이 봐줄 것 같아요? 경찰은 사모님 자제분이 아니시잖아요 돼요? 오 자